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장반 수업을 위해서 수업을 준비하던 중에 참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에 대한 단언을 할 때였는데 만약 지금이 죽음의 순간이라면, 내 삶의 마지막 때라면 가장 후회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수업을 준비하면서 제 옆에 앉아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여보, 만약 지금이 죽음의 순간이라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가장 후회되는 게 뭘 것 같아? 그러니까 고민을 하더니 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전보다 예배에 대한 집중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 더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될 것 같아 이 답에 사실 저도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추가로 혹시 후회되는 것이 더 있는지 궁금하여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대답이 아,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셋째, 셋째를 못 낳은 것이 후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가 5개월밖에 안 된 엄마의 대답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 땅에 한 명도 추가 못하는 것이 그렇게 후회될 것 같다라는 말을 하길래 도저히 제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답인지라 얼른 답을 회피하고 다른 주제로 전환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를 한 명 더 추가하고 싶다라는 고백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만약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가장 후회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꼭 선택하고 행위할 것에 대한 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겠습니까? 바로 언제나 말씀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아니, 그러한 답을 내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선지자 예레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질문이 제시가 됩니다 이 질문은 꼭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답을 해야 하는 인생 질문이고 그 어떤 버킷리스트보다도 선택하고 행위할 답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생이 주어진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질문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 질문에는 어떤 답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독특한 방법과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답을 먼저 알려주시고 질문을 하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질문법입니다 저에게는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도 있고요 아까 5개월 됐다고 말씀드렸죠 6개월 됐군요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있는데 저는 아들이 아기였을 때부터 창밖을 보여주면서 넓은 세상을 보여주곤 했는데 어느덧 말을 배우고 어느 정도 말을 할 때쯤에 아들에게 가볍게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서준아, 너는 누가 만들었어? 엄마, 아빠가 보통의 아버지였으면 맞다고 잘했다고 우리 아들 너무 똑똑하다고 칭찬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의 대답에 바로 이어서 말을 했습니다 서준아, 서준이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 응, 하나님이 만드셨어 서준이 코야, 코끼리 좋아하지? 코야라는 인형이 있습니다 코끼리 좋아하지? 코끼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엄마는? 엄마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리고 아빠도 하나님이 만드셨어 저는 목소리가 이렇게 중후하고 괜찮은 편인데 아들은 좀 하이톤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고모, 이모, 삼촌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 엄마도, 아빠도, 동물도, 나무도, 꽃도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렇게 저는 그날 이 땅에 살며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되는 삶의 고백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의심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기억하게 된 아들은요 제가 무엇을 가리키면서 누가 만들었어?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날부터 아들이 보이는 것마다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고 저거는 누가 만들었냐고 이렇게 끊이지 않는 질문을 저에게 하기는 했지만 이 아들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네 살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비슷하게 생긴 어떤 아기가 교회를 돌아다닌다면 사물을 가리키면서 서준아 이거 누가 만들었어?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잘 할 것입니다 이제 첫 단계를 잘 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자녀가 꼭 깨닫기를 바라면서 꼭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알려주고 싶을 때에는요 그의 아버지가 사용하는 질문법은요 바로 답을 먼저 가르쳐주고 질문을 하는 질문법을 사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모르는 자녀에게 꼭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질문을 내어서 점수에 따라서 떨어뜨리려고 그래서 변별력을 위해서 내는 질문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르쳐주고 싶어서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꼭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싶어서 내는 질문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깨닫게 해주고 싶고 기억하도록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답을 먼저 알려주시고 질문하시는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법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를 열도록 바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시작이 됩니다 선포하며 공포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원문으로 보면요 선포하다라는 말은 하기두라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선포하다라는 의미 그대로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포하다라는 동사는요 원문의 베아시미우하인데 이 의미는 들려주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잘 표현이 되어집니다 귀를 닫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들이 귀를 닫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에 대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라도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어라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리를 차단하고 귀를 닫고 있는 우둔한 백성들에게 귀를 열고 여우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으신 첫 번째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 답은요 바로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남유다의 회개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남유다가 깨닫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애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남유다가 알아야 하고 찾아야 할 답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경애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사람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한계선 안에서 안전하고 보호받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남유다도 이것에 대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다에 한계를 두셔서 물이 땅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밀물이 일어나고 파도가 쳐도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10편 기자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편 104편 5절입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인생을 가진 자라면 누구라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경계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는 인생들은요 모습과 모양은 다양해도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짜증나는 일도 있지요 그럼에도 순간순간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함을 느끼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숨을 쉬며 살고 있고 배고프면 밥을 먹고 사람들과 좋아하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대화도 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정화해 주신 경계가 없고 질서가 없다면 어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 솔로몬은요 오고 오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그렇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모든 인생들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놓으신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화해 주시고 세워주신 질서 안에서 안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광려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잊은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내려주시는 축복이 있어서 완전히 메말라 죽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은혜로 힘을 얻고 사명자로 서서 쓰임받음에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땅히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는요 마땅히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성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질서와 회복이 온전하게 일어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 경애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시작과 나중이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비극적이고 비참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이 기원전 수백 년 전에만 있었겠습니까? 19세기에도요 유명한 화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고갱도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러한 대작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과 같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말을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부신 과학과, 종교한 기술 발달, 사람들의 고차원적이고 고향된 시민의식 그리고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있지만 영혼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도 영혼이 내 영혼은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우울해하며 절망스러운 과정을 보내다가 비참한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그리고 그가 두신 경계를 모르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비와 늦은비가 요호와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요호를 경애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경계가 사라지는 벌입니다 경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떤 보호도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있어서 작은 안녕도 기대하고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진멸과 파멸을 경험할 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에서는요 경계가 사라지면 끓는 물로 비유되는 대적이 북에서부터 경계를 넘어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라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1장 13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14절입니다 요하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입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요하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가 받을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혼란스럽고 혼비백산하고 놀리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답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배반한 것 떠나갔지만 다시 창조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경애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 안에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경애하는 신앙으로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는 고백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답은요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요호수하서 24장에서 이스라엘이 약속했던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 그들이 요호수하를 중재자로 세워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사건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스라엘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요호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우리가 청정하겠습니다 요호수하서 24장 21절과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호수하에게 말하되 아닙니다 우리가 요호하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24절입니다 백성이 요호수하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요호하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정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과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는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는 그 언약을 절대로 절대로 파괴하지 못하도록 증거물로 삼으셨습니다 요호수하서 24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27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또 27절입니다 그런 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는 신앙입니다 창조주시여 모든 질서를 세우시고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와 질서 안에 살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고 오래도록 생명을 장구하는 비결이 됩니다 신비기 32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47절입니다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야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남유단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는 자로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에는요 반복적으로 꼭 지키도록 규정하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개인의 욕망과 탐심 때문에 이익을 위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국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19장 16절입니다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요호와 인이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배반자들이 이익을 위해 속이고 피 흘리기를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악행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덧질로와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뿐만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신명기 16장 20절입니다 너희 땅이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인 요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탐욕과 욕심에 눈먼 배반자들이 공정하지 않고 불이한 재판과 판결을 하는 악행들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8절입니다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고 행동하시는지 아십니까? 온 세상 앞에서 책임있고 공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 일들에 대해서 벌하고 보복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5장 29절입니다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날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자가 처할 상황은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주권자이신 분께서 복수의 칼날을 겨누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겁주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며 위협해서 주눅뜨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에는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을 하고 말씀을 등져버렸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답이 없어서 내 이익과 만족을 위해 사적인 감정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한쪽으로 기우는 판단과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없습니까 내 욕심과 탐욕으로 불의를 행하지는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율법과 언약을 내 마음과 내 삶에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에서 가장 최우선이요 최고의 선택이요 하나님으로 완전히 메워지고 채워지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답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만을 경애하라는 그런 답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라는 답입니다 이 두 가지의 답을 가르쳐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5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당당하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우리는요 마지막 때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답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저의 마지막은 하나님뿐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답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평생의 요아만을 선택하고 성축하는 복된 삶이요 쓰임받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